나는 OFW 오버나이트 필리핀 위스키 10년 동안 고양이 안았던 애 따갈로그를 닦아먹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한다 야 저 새끼 오랜만이다 취한 것 같은데 봤어? 집에 가든지 모르겠다 어우 슬램샘 어우 어우 이 새끼들 술래기 게임하고 있네 야 지는 사람이 흰의 브라에 리엠프 한잔 쏘는거다 아싸 이겼다 야 됐고 내가 쏠테니까 좀 이따 우리 집 앞으로 와 아니 이게 누구야 아들아 오랜만이다 할머니가 안주 만들어놨어 아 이건 다 내 선물이지 아싸 할머니 아빠 왔어 근데 좀 취한 것 같아 뭐 이 시간에 취했어 벌써?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아직도 술 먹고 다니냐 어머님 저 별로 안 취했어요 만져보세요 이 녀석아 나도 아까 한잔 했어 괜찮어 어머니 어머니 자 내가 아까 쏜다 그랬지 한잔 해 아씨 왜 이렇게 많이 왔어 ㅈ됐다 나가이 한강 마마따이